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분야 건설 사업의 예산 전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군사시설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로이터통신과 CNN은 국방부가 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21쪽 분량의 국방 분야 건설 사업 목록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검토 대상으로 제출된 목록에는 성남의 탱고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과 군산공공기지의 무인기 경납고를 포함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129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백 개가 담겼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모두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중 36억 달러를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한 목록은 검토 대상일 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